그걸로 빈센저 때려 죽이면 나 살려줄게 예? 비핀이요 난 형제나 가족의 배신은 이용하지 않아 나는 형 배신하려고 하는 게 아니야 근데 형제나 가족의 배신은 왜 이용하지 않나요? 내가 남의 가족의 배신을 이용하면 내 가족이 날 배신할 수도 있거든 근데 넌 왜 회장 자릴마다 하고 나를 돕는 거야? 형, 그냥 뭔가 형같아져 형 다 끝나면 진짜 한국 떠날 거예요 안 가면 안 돼요? 마피아도 환성 파티 일주일하고 떠날 때도 많아 진짜? 일주일 일주일 해야 돼요 진짜 좀 이상해 욕을 먹어도 편하고 같이 학기를 해도 편하고 이렇게 술을 한잔해도 편하고 미안해 괜찮아 네가 어쩔 수 없는 선택이야 저는 진짜 안 죽이실 거죠 나는 안 죽일 거지 후회 없는 선택 해보려고요 너 잘 됐지 잘 됐어 고맙다 고맙다고 동생 만나면 사과하고 내 동생 자격 있어 내 동생 자격 있어 내 동생 자격 있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